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그렇게 떠들썩했던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 사기 사건 펀드를 모집해놔 놓고 펀드 모집한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투자하거나 또는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서 투자한 사람들만 고스란히 두 개의 펀드에서 약 2조 원대의 피해, 그에게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이 금융사건 가운데 특히 옵티머스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미루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비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뭉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5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 피해를 낸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해덕파우웨이 무자본 M&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고모 전 해덕파우웨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법조계 1부에서는 전 파덕회의 부회장 고모 씨가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어서 기소를 넣추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해덕파우웨이 경영진으로부터 검찰 출신 유력인사 등에게 로비하겠다며 6억 3천만 원을 챙겨간 혐의로 언론인 출신인 손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덕회의의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6억 이상에 받아가지고 지금 검찰들에게 로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해덕파우웨이 경영진 중에 한 명이었던 즉 해덕파우웨이 부회장인 고모 씨도 직접 언론인 출신인 손모 씨의 공범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이른바 배달사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 씨와 손 씨가 법조계 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챙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로비 의혹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기 혐의를 들기 위해서 배달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문개기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배달사고라고 하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로비를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검찰 쪽에 로비를 했다면 검찰의 돈이 흘러간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배달사고라고 하고 거기서 잘라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은 작년 11일 옵티머스의 헤드파우웨이 무자본 M&A 사건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헤드파우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본없이 M&A 이수합병을 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한 일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전 헤드파우웨이 부회장인 고씨를 횡령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까지 고씨를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공범이라고 적시해놔 놓고 지금까지 고씨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헤드파우웨이 무자본 M&A 사건은 옵티머스 측이 펀드 사기로 모은 투자금을 이용해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헤드파우웨이 이 회사를 장악한 사건입니다 옵티머스가 지금 헤드파우웨이라는 회사를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국내 최대 조폭인 양은이파와 전남 최대 조폭인 국제 PJ파이가 개입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여러 인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복잡한 인물이 얽혀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전 헤드파우웨이 부회장 고씨는 양은이파 부도목인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의 척건으로 헤드파우웨이 실경영진 행세를 하면서 무자본 인수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이파 부도목이 옵티머스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양은이파 부도목 조폭의 고문으로 척건으로서 헤드파우웨이 경영진 실세를 하면서 무자본 인수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고씨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말 이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도 고씨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씨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데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기소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늦은 기소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 재판에서 진행된 헤드파우웨이 무자본 M&A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서 고씨가 기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수사 중이냐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라고 검찰 측에 재판부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왜 고씨가 기소가 안 됐나 아직 수사 중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핵심 피의자가 왜 기소가 안 됐냐고 판사가 물을 정도면 이 사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기소권이 전적으로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사가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구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씨 기소가 늦어져 이 사건으로 작년 11월 기소된 피의자 정인신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씨 때문에 정인신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재판에 차질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잘 모른다면서 아마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검찰이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씨의 혐의가 많아서 검증해야 할 것이 많다 철저히 수사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수사도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호남 출신으로 동향 인맥을 활용해서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 역시 고씨처럼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떠들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신 씨는 옵티머스 측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직기 등을 제공할 때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열린 옵티머스 사건 재판에서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신 씨가 청와대와 검감원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간접 증언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의 정인으로 출석한 윤석호 옵티머스 의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신 씨가 대한민국 최고 로비스트이며 청와대와 검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신 씨가 검감원 국장 등에 접대를 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에게 작업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호 의사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들은 얘기다 직접 로비 현장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들은 얘기다 라고 정언했습니다 윤석호 의사 옵티머스 의사의 부인이 청와대의 전 행정관으로 있었던 윤석호 의사도 변호사고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있었던 이사도 마찬가지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인물과 옵티머스 관계가 핵심으로 청와대 인물에 가 있는 거죠 옵티머스 의사의 부인이 청와대에 가 있고 그 부인이 지분을 9% 이상을 옵티머스 지분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내용들 또는 검감원과 관련 지시될 이런 사항들을 다 알아서 연락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감원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에서 검감원의 핵심 조사 계획서까지도 김봉현 라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모두 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다 끼고 그래서 로비를 하고 사업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작년 6월 정관계 로비 정황을 문서로 남겨놓은 옵티머스 문건이란 것이 발견됐는데 이를 문게인 검찰이 더 늦게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비 의혹 수사 초기에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로비 명단에는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성윤 지검장이 억도적으로 지금 문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등 모두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건으로서 그 위선을 파다가 보면 또 다른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관계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뭉개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말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권력 비리가 드러날 경우 앞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렇게 유란스럽게 많은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했지만 옵티머스 라임 사태는 지금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사건이 아주 활성화하게 잘 파헤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갑자기 조용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런 일들이 다반수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임식된 게 바로 이런 다목종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